전화 받지마 듣기 새벽에 걸려온 내 전화는 받지마 내가 또 쓴 소리만 자꾸 하기도 할텐데 또는 모른첼텐데 힘들다고만 할테니 그냥 무시해줄래 요 부탁이 좀 많은데 오후에 나는 평소처럼 좀 대해줄래 내가 좀 이기적이라 듣기 싫은 말은 제믈리로 날려버리고 니 얘기나 좀 해줄래 니 직장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 상사용도 니 편 들어 시원하게 해줄게 아니면 어제 새로 산 아이폰에 대해서 일하는 매점식때 먹은 밀면에 대해서도 괜찮아 괜찮아 모든 얘기 대해서 내 얘기만 아니면 될 것 같아 서로 웃고 있는 얼굴이 오늘은 좀 더 좋을 뿐일까 내 웃고 있는 얼굴을 지키고 봐 야 내 두번째 이름은 바쁜 메이트 얘는 이유성과 다르게 도둑대 내 시나리오에 완벽한 주연이지 얘는 자기를 더 표현했음 한대 야 내 두번째 이름은 바쁜 메이트 얘는 이유성과 다르게 도둑대 내 시나리오에 완벽한 주연이지 얘는 자기를 더 표현했음 한대 Don't be said that you're not answering your phone 내 돈이야 너한텐 좋은 것만 들려주고 싶어 새벽에 전화하지마 그건 내가 아니야 Don't be said that you're not answering your phone 내 돈이야 너한텐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 새벽에 또 다른 나를 마주하면 힘들해 새벽이 또 지나가면 나를 마주하겠지 새벽이 지나가면 확인차 전화해줘 불안해하면 날 기다리지 않아도 돼 새벽이 무사히 지나가기만 바래 새벽이 무사히 지나가기만 바래 야 내 두번째 이름은 바쁜 메이트 얘는 이유성과 다르게 도둑대 내 시나리오 완벽한 주연이지 얘는 자기를 더 표현했음 한대 야 내 두번째 이름은 바쁜 메이트 얘는 이유성과 다르게 도둑대 내 시나리오 완벽한 주연이지 얘는 자기를 더 표현했음 한대 Don't be said that you're not answering your phone 내 돈이야 너한테 좋은 것만 달려주고 싶어 새벽이 지나가지마 그건 내가 아니야 Don't be said that you're not answering your phone 내 돈이야 너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 새벽이 만나지마 그건 내가 아니야